자유의 반대가 만들기 텔레토리 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심한 컨텐츠 하는데 같이 할래요? 물어봐서 그 날 딱 마침 스케줄 끼어가지고 저는 좋죠 평소에 게임을 좀 좋아하세요? 저는 평소에 게임 엄청 좋아하죠 저는 롤 그리고 핸드폰으로 카트 핸드폰으로 포켓몽고 그리고 가 자유의 반대가 만들기 이름은 뭐예요? 저 영어로 한현민 1위 일단 크알을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크알을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크알을 하다가 어? 뭔가 좀 다른게 하고 싶으면 하나씩 한번 종목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크알을 한번 시작을 해볼텐데 네 148분방으로 들어오래 텔레기 렛츠고! 간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스페이스 맞아 컨트롤은 아 여기서 먹는 아이템 한 investors 아 큰일 야 눈을 찾잖아 뭐야 왜 이렇게 하지 태열을 잘못 먹었어 아 아니 이지하네 이지 이지 아 진짜! 무거웠는데? 큰일 났다 이거. 아 잊겠다. 퇴비? 국물이 언제 나오지? 아 얘! 복전이 세 개밖에 없어? 아우 이거 더 많아야 돼 있을 것 같아. 아 이거 롤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아 롤을 더 느려. 롤을 더 느려. 롤은 싼 아이의 자존심이에요. 제가 웬만한 PC방을 다 다녀봤는데 이 정도 메뉴는 처음 봐요. 야 나 탄탄라면도 미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탄탄라면도 있어. 저는 뭐야? 저는 탄탄라면, 그리고 밥, 제로 펩시, 치즈 감자튀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1킬 먼저 되면 이기는 거예요. 제가 보험을 하나 드리자면 롤을 준 거의 다섯 달만. 아 이제 롤을 안 하니 너무 오래 했어. 피파만 있어가지고. 아니 쟤는 저걸 잡아야지 왜 치... 제일 많이 쓰는 책이 뭐예요? 이슈리언. 저는 이제 저랑 젊은 챔피언을 제일 많이 써요. 젊은 챔피언? 어떤 거예요? 루시안. 루시안? 어. 내가 진짜 루시안 원툴이에요. 쿠션 안 사왔다. 나 진짜 멍청하다고. 그것도 너의 실력. 이 대박을 나시네. 또한 너의 실력. 잠깐만. 잠깐만. 타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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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. 이렇게 했으면 이거. 아 도발. 좋아. 좋아. 루시 씨가 이기면. 루시 씨 한 번 더 출연해 주는 걸로 하고. 거의 악마이기야. 근데 이거. 누가 그렇게 막 들어오래. 아 큰일 났다 이거. 너무 소맨다 이거. 졌다 이거. 크게 졌다. 하하하하. 페베. 웨난한 사람한테는. 그냥 룰을 권장 드리고 싶어. 너 뭐 시켰어? 이거 시켰어? 먹으면서 해요 그럼? 먹으면서 해도 이길 것 같은데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. 치? 치즈병 너무 좋다. 우리 집 건 치즈병. 한 200분이면 좋은 것 같아. 다 비빈 탄탄맨과. 뒤적지적 거린. 치즈 감자튀김 시켰고요. 밥은. ㅅㅂ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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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거. 펩시콜라 왔습니다. 어? 나 아이스티 시켰는데 아이스티 알았어요? 어? 너 서든어택 할 줄 알아? 아 기가 막히지. 하하하하. 아니 아니 그럼 내일 들어봐. 내가 왜 크알을 못했냐. 나는 남들 크알 또 서든 했어. 세레비. 이건 현빈이가 진짜 잘 안 돼요. 전 이건 진짜 진짜 못해. 제 학창시절에 여기다 갔다고 했잖아요. 하하하하. 학과서 얘기한 거 같은데 말이야. 로론 사나의 자존심이에요. 서든이 없었다면 전 지금 아마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? 많이 했다면서 왜 왕초보 채널이야? 아니 이게. 하하하하. 나 계정을. 내가 니 계정을 안 썼어요. 그 친구가 썼어? 하하하하. 이름이 뭐야? 현빈이. 현빈이. 하하하하. 귀엽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 핸드 맞았어. 잠깐만. 하하하하. 아니 나 핸드 샷 맞았어. 하하하하. 약창시절에 여기다 갔다 갔어. 좀 했네. 형. 빵이 아니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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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했네. 하하하하. 그런데 님 제가 서든이 학창시절 달았다는 말을 편집해 주세요. 하하하하. 너무 미안해 이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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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게임 자식 잘하네. 일단 오늘 뭐 게임을 이제 크아로 시작해서 롤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뭐야? 서든어택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육각형이 있는데 그 육각형이 조금 작다. 이 판이 하나도 없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왜 그래요? 피파를 잘해요. 이젠 시픽성이 없죠. 달려! 크로스! 가자! 가자! 뭐야 뭐야?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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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! 이런 게임 다 자리해. 아니 쟤는 저걸 잡아야지. 왜 치냐고. 오우~~ 그치? 너 which you TV criptions 아니야? 꼴급아照 잘못 맞지? 얼굴 잘못됐네 아직 전 fils passport이 잘 1958년에 가졌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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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! 우리 더 형민이한테 불씨 쌩는 게 있는데? 나도 나한테 당 stress 평생 년 kr Conan 저 마저 3대 1입니다 3대 1ими 다 3대 1이예요 현재 스코어 용도면 굉장히 큰 차이로 볼 수 있죠. 하시면서 굉장히 애가 타고 있어요. 어림없는 볼? 아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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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? 아가씨 아가씨 지금 다큐로 대고 아니 현민이랑 피치방 와서 진짜 재밌고 놀았어요. 솔직히 전 재밌었거든요. 전 재미없었어요. 상처만 남았어요. 친구들이랑 할 때는 어땠어? 근데 친구들이랑 할 때는 늘 내가 우위를 정했죠. 나 너네 친구들이랑 게임하는데? 나 너네 친구들이랑 진짜 영재형은 게임을 잘하는 편이에요.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형이 잘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? 우리가 게임 다 잘해. 근데 확실히 오랜만에 게임하니까 재밌긴 해요.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왜 나한테 스트레스 푸는 거야. 너한테 푼 게 아니지.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지.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 부르지 않지.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. 우리 텔레토비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? 네. 텔레토비 여러분들 안녕. 안녕! 다음에 봐요. 어려워. 감사합니다.